친구들 안녕 오늘 꾸미와 함께 할 말씀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아맨 한 번 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아맨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다 새것이 되어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럼 우리 이제 꾸미와 함께 말씀 듣고 하나님 믿으면서 다시 태어나 볼까? 그럼 내일 또 만나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см